이제 2대2 소금회장과 저 VES 자 양광대 배논이에요 지금 가보자 7선승인 한 사람당 목숨 7개 올랜덤이 섞여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재미가 있죠 아 역시 역시 쳐본게 나오네 그냥 클락 한번 가보자 일단 야 얘 거의 주캐급으로 나왔네 아우 굿 아이쿠 아이쿠 야 이따 이겼다 조스트 예 시트 확인 항상 해야지 조스트 조스트 아이씨 조스트 아이씨 큰일났다 아이씨 뒤모루는걸 했어야된데 아이씨 안돼 아이씨 뭐야 이게 아이씨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짜증나네 아이씨 아이씨 개빡친 아이씨 진간에 너무 의심했다 아이씨 아 열받네 역시 최번개는 짜증나 아이씨 제작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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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굴렀는데 아 굴렀는데 젤기랄 양방이 더럽게 한다는데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하긴 나도 보는데 더러워 보이더라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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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네 근데 랜덤에선 셀시스트가 유리하긴 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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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질기랄 아 망할 망할려미 이거 이거 지면 클난다 아 이겼다 시바 기념 이만다 이 조그만 차관계를 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렸다 아 망할 이효리가 나왔구나 아 왜 울었냐 아우씨 안되네 아 위반 아우 진짜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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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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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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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 들어가냐 아 진짜 알바네 이게 왜 들어가냐 하단 약발 깔다가 맞았네 아 똑같이 복수 했다 똑같이 복수 했다 안돼 아 좋겠다 저걸 칼같이 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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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박자기만쇠 아니 망할 이게 말이 되냐 아우 이게 말이 되냐 아우 이게 말이 되냐 아우 최범기 진짜 최범기 세스가 진짜 개사기야 아우 진짜 최주루가 없다 했더니 이런게 있네 아이씨 나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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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우 아우 씨 왜 연속기는 또 안나가 제일 열받낼 때 아 아우 아우 열받아 씨 아우 진짜 여기서 연속기 안나가네 최강기를 끝낼 수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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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진짜 씨 큰일났네 에 툭제기가 안나갔는데 근데 케일 근접깡발이 약간 타이밍 이상하게네 아이 괜히 했다 아이씨 막고 싶지 저걸 저걸 맞냐 아유 막아 아유씨 아아 이게 안되네 아유 나씨 안돼 아유씨 어우 빡쳐 예 빡친다 시간 계속 시간으로 지내 오늘 오늘 진짜 시간이 짧은게 아쉽다 아버지 죽으세요 류의 아버지님 죽으세요 아침을 하자 음료 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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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타 나이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암호 깠다고 이겼다 이마담 답은 항상 이마담이었어 그냥 나 욕먹고 후끽하게 해줘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에이, 체크래 아아 아아 체크래 앤디 똥키 아니에요. 앤디 좋아요 아 진짜 세스 진짜 랜덤에도 좋다 아 진짜 열받네 세트 자체로 세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냥 bc만 눌러도 모든 상황을 씹어버리니까 진짜 열받는다 아이씨 진짜 짜증난다 에이 나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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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반기는 안 돼서 맞으면은 안 맞추냐 아이씨 아우 일단 이겼다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아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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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스티 지독하게 모으네 계속 아우 스티 지독하게 모으네 네 대회룰인 이 캐릭 2런덤점입니다 아우씨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세트스트를 잘 맞냐 세트스트를 너무 잘 맞는다 아우 진짜 경험치다 경험치 싸차 이걸로 아우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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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아까 내가 그러니까 최번개가 작아가지고 스카지도 않았나 보네 아유 진짜 야 아 열받아 야 미쳤냐 아 이 새끼 진짜 프랑켄 썼는데 프랑켄 썼는데 크랑켄 썼는데 이 잡기가 나가가지고 아유 진짜 컨트롤 미싱 할 때가 제일 속당해 아유 누구야 누구야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 나이스 느색감 닥장이 밖에 없다 아유 아유 나이스 나이스 층겐사이 나이스 층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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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굿 굿 굿 야 이거 뭐야 야 나이스 아 아 아 스트레스 맞아 아 스트레스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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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스 떼 했 phenomen진 acht 으깨샤이야 아니 미친 으깨샤이야 왜이래 문맣뻘었네 으깨샤이야 아이씨 으깨샤이야 으깨샤이야 개골왔네 진짜 펜슛 진짜 지랄맞네 지랄맞다 진짜 펜슛 승룡거리 무지개 아이디없어 야하아아아아아아아아 베논 스페셜 베논 침 스페셜 베논 침 스페셜 연습해요 이거 이거 내가 개발했다 내가 개발했다 어? 어? 아 저기에 있었구나 어? 아 저기에 있었구나 스페셜 장채 없으면은 이천에서 누구도 나 쉽게 못 이기지 하술부리지만 장채 없으면은 내가 장채가 라이프깨라 천적이라 그렇지 아 씨X 아 이게 말이 되나? 안 돼 아 아아 진짜 저 기모아스 암호만 까는 최번개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큰일났다 X됐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아 아 진짜 열받아 아 열받아 아 빡쳐 이거 아우 절제의 기대는 아 아 아 아 아 셀스스트 한테 너무 당한다 헤퓌 자체에게 당하는데 무파 실 Think the point is not bad 맞아 양광 이건만 노릴네 저거만 누리는데 세스스트가 저런 필수목이 강하네요 기본기 내밀어 놓고 같이 맞으라고 그러고 세스 그러면은 기본기 같이 맞은 다음에 세스가 공격하거든 아휴 근데 뭐 알아도 파일 법이 없는거라 아휴 진짜 깍친다 아휴 됐다 일단 해볼만 하자 나이스 나이스아아 박제니 만세 박제니 만세 막판까지 갔다가 아 또 전운이라 제대로 안맞았어 아휴 전운만 제대로 안맞아 아휴 진짜 아휴 아까 전운 아니었으면요 앤디 짜자자닥 찍힌 다음에 연속히 한 세트였는데 전운이라서 아 진짜 전운 끝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맞는거만 없어도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짜증난다 아휴 짜증나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라몬은 또 제대로 다 안맞네 라몬은 또 제대로 다 안맞네 라몬 진짜 제대로 맞는게 한계도 없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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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몬은 6대7 라몬도 제대로 안맞네 아휴 진짜 조트 버리고싶다 패배 패배 6대7 패배 와 라몬도 제대로 안맞는구나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